힙합은 반항. 나는 약간 평화. 진짜 힙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진짜 잘한다. 배고프세요? 힙합 조금 배고파요. 완전히 힙합적으로. 모순도 힙합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미아 부장으로서 이거는.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파란색. 채소는요? 어니언? 핸드타월. MC 핸드타월. 레디요. 랩네임이 뭐예요, 선생님? 저는 이 형. 뭐야, 자기는. 너는 왜 내 날 울어. 울지 말래요. 산타 살 좀 빼. 무거워 죽겠어.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힙합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나는 이 형지.